성경의 offered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장세기 34장에서 36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교육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야곱 가족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베델에서 신앙의 기초를 시작합니다. 셋째, 야곱은 라일이 죽자 요셉과 베냐민으로 편해를 이어갑니다. 넷째, 아브라함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은 막벨라 구릴입니다. 다섯째, 애돔의 족보는 애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장세기 34장에서 3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2일,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유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유리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묵죽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몰이 그들에게 유리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미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한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한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미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한례를 받음같이 한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한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가닥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이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이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다를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다를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 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부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다 나라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는 이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스 곧 베델레임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읽혔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당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만무래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해부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장세기 삼십육장 에서 곧 애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 속 시부원의 딸인 아나의 딸 오울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일의 딸 르바 요셋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웰을 낳았고 오울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오 가나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미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발매하마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애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애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웰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치부원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족장 오말족장 스보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웰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루웰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애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부와 오나미요 시부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미요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원의 낙위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울리바마니 오울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하온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족장 시부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애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대한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보라데 강변은 루어보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해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여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뉘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로아 족장, 여댓 족장, 오울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크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듬 족장들이며 에듬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3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은 매우Those good! 숙제!! 매우 멋진 하루 되십시오 성경은 매우 멋진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매우 멋진 하루 되십시오 최대한 성경은 매우 멋진 하루 되십시오 우리 사 exploit 우리 사회사 하나님의 매우 멋진 하루 되십시오 그냥 묶어 매우 멋진 하루 되십시오 맥주에 누군가가 그럼 속제 되는 무엇인지 성경은 매우 멋진 항상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